너는? 내가 왜 좋냐? 연출님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 그게 10년이에요 뭐 가르쳐줄냐? 그 사람에 대해선 내가 전문가니까 그 여자 접으면 안 돼요? 여자는 한 번 돌아서면 다시 안 돌아와 내일모레 채권사 집회에 있는 거 아시죠? 이은서로야 저도 집에서 지금 개 키우고 그랬는데 어머 그러세요? 종이 뭐예요? 개 키우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뵐게요 연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개만들 못한 취급을 당하시고 너 나 미생한 거야? 저랑 하루만 같이 놀아요 인생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 다음 달에 영국 간다 노래가 음악이지만 한 번 들어봐 너희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정말 미안해 이 바보야 우리는 케미가 좋아 앙상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회를 ima